이번 코너는 태양인국 대중가을 저희 방탄소년단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바로 방탄가을요 안 봤다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방탄가을요 어서 와 방탄은 처음이지? 알아보는 걸그룹이 알죠 걸그룹이 알죠 블리드 casting 각자 뭔가 좀 기억나는 걸그룹 댄스가 있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제 2의 직업이 걸그룹 댄스가 있나요? 집세요 달콤한 나는 아이씨이 특별해진 어느 특별히 진화 뭐 있나요? 혹시 이거 다 알고 있지 않나요? 아 그렇죠 빼놓을 수 없어 기이이이이이이이의 펠미워 아버지인데 이거? 헤엘미, 헤어롱인데? 아니야? 빠바바바 어 팀으로 나눠서 우리 팀에 제 옆이 있어! 그래야 됐어 아, 저희가 좋네요? 저희가? 그럼 일단 팀 자료 갖고 가요? 저쪽은 머리가 네 명이 모여도 사실 그렇게 잘 돌아가는 머리가 아니에요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진짜 봐줬어 별 거 아니야 우리 진짜 별 거 아니야 걸그룹 댄스편 본격적으로 시작하십시오 시작! 방탄 가요 걸그룹 댄스편 보컬팀 먼저 시작합니다 헐 이거 진짜 쉽다 모르면 진짜 야 썸띵! 헐 걸그룹 선배님의 썸띵 야 너야 아니 설명 좀 듣고 하라고 아까 이해됐다면서 죄송합니다 뭐야 저게 아니 좀 쳐봐 야 포인트 댄스 야 이거 포인트 댄스 나도 알아 뭐야 그게 뭐야 이게 어? 아니 이거 봐 프레엄팍 선생님 봐봐 뭐하는 거죠? 애교불이 나요 지금? 어떻게 해야 돼? 체크 하다 케이스가 안됩니다 담수를 소원하시는 퉁뚱했는데 말라졌어 아x3 아x3 봤고라면 잼 빠졌다 아x2 야x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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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x3 아 소미 선배님의 고름달 선미 선배님 아니 이 춤이 있어요? 비 비누방울에 처졌다 편안 선배님 버블파워 어떻게 해야 되냐? 노래 제목 기억이 안 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라앤미스터 안 나와요 하나도 몰라 아니야 아니야 하필이면 정국이가 걸렸냐? 야 이거 몰라 얘 야 이거 몰라 얘 절대 몰라 아 아 일단 가수부터 표현해봐 흡 뭐야 이 춤 말한 거야 이거? 어 맞아 오 아 아 아 아니 그 뭐 어쩌고 박디은 선배님의 형인지 나처럼 왜 저걸로 맞으냐 끝났습니다 이 정도분이에요 6분 45초 6분 45초 5분 45초 5분 45초 5분 45초 야 이겼어 5분 45초 5분 45초 야 이 정도 나올 수 있어 아 오케이 파트 아 너무 쉬워 뭐지? 야 이거 몰라 야 이거 모르죠 오빠 강남스타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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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스타 오렌지 카라멜 선배님의 까탈레라 형 할 수 있을까? 뭔데? 뭔데? 컬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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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포밍 선배님 미쳐 포밍 선배님 미쳐 나잇 잘 맞는다 네요 진짜 몰랐다 미지 아니야 와이 콜 여보세요 포밍 선배님 아 포밍 선배님 어이없네 포밍 선배님 어이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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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야 야 여기서 막히냐 아 아 아 아 아 노래 제목은 뭐겠지 지영이 힌트 줘도 우리가 이긴 있다 아 아 포밍 선배님 오늘 뭐해 빠이빠이 비세이 j 포밍ñas prohibit 아 암 주인 affairs sí 아 안녕하세요 스스로 부쪽에 미쳤어? 진짜 쉽다, 이거 또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바카다브라 이거는 이거 지면 렛몬 형 때문에 지내요 하자 보여, 하자 진짜 남주 땀인데? 형, 이게 포즈예요 포즈예요 아, 아, 원어로스 포즈 로마니 로마니 아, 못 이게 비슷하잖아요 로마니 오늘 모야 너무 어려웠어 귀찬이 어디 아프지 땀을 야, 중간적으로 보컬팀 혼자 너무 싫어 너는 버블팝을 볼 너는 조용히 해, 인마 아, 뭐 맞춰 쓰면 됐죠 뭐 빠빠빠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지, 뭐 이거야 이거나, 이거나 아, 뭐 저희가 이겼으니 저희는 굉장히 재밌었다고 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럼 골라주세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에어 bebé 우리는ars 대신 한 명만 맞게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꿈 처럼 가위еты 가위 neden Flex ach u 아 가위바위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탄 가요 걸그룹 댄스 10점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바퀴 복수한다 재미있으세요 끝